자, 여기서부터 다운로드 이렇게 찾기가 힘드니까? .. 안 보이던데? 하나는 혹시 모르니까 이 동네는 혹시 있는 건 아니고 다른 동네는 모르니까 와... 사은 게 좋을 것 같으니? 우리 여기 있지 뭐야? 통에 다 먹겠다. 나 황금살 샀어. 어차피 이거 여기 있는 건 다 재호이가 서는 거거든.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아아악! 핑크보이 샀어, 아이스크림. 와! 먹을 거야? 장난감이야. 역시 안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럼 다른 거 사주려고? 너가 안 좋아하는... 이게 뭐야? 나 아이스크림을 다 좋아해. 아, 그래? 그래도 안 좋아하는 플레이벌이 있을 것 같아. 아니, 없어. 김크보이 샀어, 아이스크림. 수박밥 이런 거 사 봐봐. 수박밥, 아이스크림. 나 6개 다 먹을 수 있어. 혁신 뿌리지 마. 우리 라면은 콩나물 밖에 안 샀는데? 콩나물 밖에 안 샀어. 라면은 복나, 복나. 복료지. 뭐? 복란하래. 라면은 복라지. 굳이 사배면 사는 이유가 뭐야? 우리 아이비 있는데? 아니야, 사배면은 동선이 아이비였어. 아, 네? 어쩐지. 좋다라 했는데. 너무 덥다, 근데 이게. 여기다. 오, 저건가? 저거야? 저거야? 엄청 크다. 이거다. 이거래. 오, 미니미니. 오, 이쁘다. 우와. 저 차입니다, 여러분. 우와, 이 동네가. 오토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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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다. 저기서 너무, 누구요? 누구 생각해? 더 땀아? 너무 높다, 넷. 너무 높다! 너무 높다. 와 진짜 걔 덥다 아 더워 아 진짜 더워 아 얘 더워 도착을 했습니다 캠핑그라운드에 도착을 했습니다 몇 시간만에 온 건지 날순 없습니다 아 오 넥 달고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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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저게 해프톤 맞을 수도 있어. 저게 해프톤 맞을 수도 있어. 저게 해프톤 맞을 수도 있어. 불에 넣어버려서 그냥 통닭구이 해먹을 수 있어. 맛있겠다. 금방 해가 지는군. 간접살을. 통닭살 아니야. 간접살을. 잘 때 이거 다 정리 잘 해놓고 자야겠다. 곰방지. 간접살을. 저 참숫사람 산 사람 누구야? 저 참숫사람 누구냐고. 저 참숫사람 누구냐고. 저 참숫사람 누구냐고. 내가 받아봐. 내가 받아봐. 진짜. 괜찮아. 아니 저거 진짜 나은데 원래. 캠핑 가서? 응. 이 캠핑하면 이거 거기 볼 때. 어디서? 여기가 있잖아 뭐야 그. 아 된장 맛있다. 콜라? 아 콜라 어디 있어? 응. 너무 너무 배고파. 밥 알아서 덜어. 나 먼저 먹는다. 이거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생각해보면 아까 첫 끼 먹고. 응. 처음인데. 응. 아침에 먹게. 아침에 배열 시켜 먹었나? 너무 예민해지고 있어서. 아직 예민해. 쭉쭉 먹고 얘기할게. 아직 나와. 말하지 말라고. 대공밥. 오. 두려운 것 같은데. 왜 그래요? 하나씩 먹어봐. 깨끄러워. 깨끄러워. 근데 이 정도 괜찮아? 음. 맛있다. 진짜 맛있다. 맛이, 맛이 있네. 진짜 맛있다. 기분 좋아졌어? 그냥 저거 이제. 이게 엄청 달궈졌겠는데 이제. 저기 고기 구울 수 있겠어 이제. 내가 구울게. 고기 어디 갔어? 고기 어딨어? 고기 어딨어? 고기. 내Pop영 요. 고기도. 고기 Johé. 고기 Jane, As Iwe, 고기를, 고기 때문에 내가 우 doss다. 고기 survival 조치에 końorr an巴amine이나 discipleMOitt. 곰이 올 수 있는 놈들 곰이 그럼 사람 잘하네 형이 마늘 먹은 이유인데 엄청 먹었다 엄청 때렸어 걸어가죠 나도 갈래 나 혼자 있을게 나 안 갈래 이걸 당겨야지 여기다 놔야 돼 당겨 봐봐 그럼 나 위에서 잡자 위가 더 넓지 않냐 여기 엄청 넓지 않냐 여기 엄청 넓어 이게 거의 저 정도 사이즈야 여기서 두 명 잡나 내가 세상에서 여기서 잡을거야 너가 한번 올라가서 여기서 누워보고 좋아 진짜 바로 누우냐 이런 위에서 잡고 싶었어 나도 나도 꿈이야 저기 잡으려고 저기 누워봐 여기 두 명 이거 등록하고 있는거 알지? 나 구민이 형 바지가 알지 조이스터 뱅거 만들어줘? 나 비행기 운전 나는 노는 와 비행기 바지화면 나는 바지화면 헤비 여기니까 다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